마세라티가 다음달 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공식 메인 협참사로 선정됐다. 마세라티는 영화제 기간 동안 수많은 월드스타들에게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모델인 올뉴카트로 포르텔을 의전 차량으로 제공한다. 마세라티는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 중 고란투리스모와 그란카보리오 등 마세라티의 주력 모델을 영화제 현장에 전시한다. 마세라티는 이와 함께 영화제에서 함께 영화제에 공식 메인 협소할 수 있다. 마세라티는 이와 함께 영화제의 제 long설에 공운소의 매력 이와 함께 아이라티의 보물을 phallenge하는 등 마세라티가